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는 말씀은 야구부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창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의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021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각자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현장 안에서 큰 사건과 또 아픔들이 또 있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 안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우리를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냐 영적인 무기 또 영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창조자 나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다이슨 10편을 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나는 송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무기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시냐 병든자를 구원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도님들 우리가 각종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있지요 내 수준, 내 환경,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 2021년도 온단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응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24시 기도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야구보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흔히 오는 게 낙심과 좌절입니다 운망과 불평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처하면 우리도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내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문제 바라보지 말아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 하나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안 가져와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한 말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 있는 거 안다 너 내게 갖고 와 내가 응답할 거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단의 조주와 재앙은 끝났고 너의 모든 창세기 3장 모든 거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확증시켜주시고 믿음의 전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의 개인적인 고통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 고난 위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뭐냐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이 틈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고 마음의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측과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옥사님 그 이야기 하셨죠 2022년도에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제하여 버려라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 한 사람의 나의 이 한 사람 불신앙의 말이 언약 가운데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잡아뜨리고 가정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심어주고 언약받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모임하는 그 모든 기관 현장 안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불신앙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50편 15절을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맞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스 5장 7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냐면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아가 내 의가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방해하고 내 의가 더 나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정하게 하여 주 없어서 저도 때때로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염려가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정하게 하여 주시 없어서 그리고 멀리 돌아갈래 곧바로 갈래 하나님 나를 민원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발로 쳐서라도 하나님 가야 될 때 곧바로 가게 하시고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 다 알아 그러니까 내께 맡겨 그러면 내가 돌봐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 강구해 근데 뭐하라고?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늘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집을 짓잖아요 늘 신방 오잖아요 신방 오지 말라게도 365일 잠도 안 자고 신방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되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그 힘을 얻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즉복이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완전하신 인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뭘로 하셨냐 승부수를 뭘로 두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까지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시는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 영증인 존재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창세기 3장에 또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자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의 조주의 세력도 꺾는 것도 기도 외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73편, 28자리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한 즐거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찬성해라 찬성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성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그 축복입니다 찬성할 때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려서 사울이 괴로워할 때 다이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나하고 깨끗해졌다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잡한 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 괴로움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나의 입술을 벌려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치유되어집니다 힘이 일어납니다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손포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을 통하여서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언약계가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한 게 따라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따라갔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리고의 그 영적으로 단단한 흑암이 견고한 진을 부술 때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언약계가 따라갈 때 어둠의 안에서 모든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곡조 있는 찬양을 우리가 원망불병 대신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운전할 때, 잠자기 전에 우리가 멋을 하든지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는 또 낮에, 저녁에 우리가 서미타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모든 만남과 하루에 진행될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걸 가져가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연결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간을 마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아, 이런 부분이 또 나에게 있어서 안 되어진 부분을 또 발견하고 갱신개혁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절대의 계획을 붙잡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생기도입니다 상생이 이렇게 한자적으로 이렇게 뜻이 보면 둘이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조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더 넓혀져서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병들어 있는 자 각종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살리는 증보의 기도에 그 지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나님 채운다 하셨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열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내가 뭘 구해야 되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 2, 3, 7, 5, 5층 전쟁에서 사실적으로 구석구석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장 안에 또 땅끝입니다 내 안에 땅끝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땅끝도 있죠 그죠 전 세계에 땅끝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와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삼기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기도했지 그러면서 그걸 확인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생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20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상생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어떤 말씀하시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은혜의 강군을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도 사실적으로 치유도 하시지만 우리 옆에 또 불신자들의 우리 또 불신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영육으로 정신 마음 생각 삶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로 선포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 맞지요? 예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 맞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의인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가 행하였던 귀 기도의 능력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네 입술에 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를 네가 눈물을 흘려 강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기도를 쉬지 마 멈추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 해를 이제 마무리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2021년도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기도 속에서 역사가 하시고 강단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시 또 우리가 강구하던 기도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에게 이 시간에 축복이고 맞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축복 안에 또 응답해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게 주실 2022년도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분을 통하여서 주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체험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의 축복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축복이